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남궁기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불안증,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어디 사람들 앞에 가서 발표하는 거,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개인하고 이야기하는 거, 낯선 사람하고요.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라든지, 공중화장실 간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포, 또 불안, 이런 걸 느끼는 것을 사회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PT를 한다든지, 또 무슨 구술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거를 그래서 피하게 되고, 또 피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황증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인지를 자기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직업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과제를 발표한다든지 그럴 때 공포를 느껴서 학교와 직장을 피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일부는 성악이라든지 기악이라든지 연기 이런 분들이 무대에서 맨날 하던 것을 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 또 이제 그 얼굴이 뻘개지고 어떻거나 손이 떨리면 어떻거나 해서 사람들을 소개받는다든지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공포를 갖게 되는 유형이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뭐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유전적인 거가 많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가 뇌에 작용하는 신경절달 물질인 호르몬 그러니까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은 어렸을 때 이전의 어떤 경험들 자기가 뭐 왕신을 당했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떨거나 얼굴이 뻘개져서 당황을 했었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잘못된 생각이 이제 그런 얘기 불안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말한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생기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꼭 이거의 원인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짓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약물 치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SSRI라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또 급성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벤조자에 핀계의 항불안제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심장 뛰는 거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심장 뛰는 것을 좀 줄여주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문도 쓰기도 하고 어떤 원인론적 치료를 위해서는 인지행동치료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자기가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쉽게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면 실수를 하면 불안이 커지듯이 오히려 불안이 경감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도 남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자기의 왜곡된 사고를 바꿔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인지행동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호전이 오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한 천명이 앉아있는 강당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될 때 저는 그런 강의를 한 지가 30년이 넘고 그랬는데도 긴장이 돼요. 그리고 매년 하는 학생 강의도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한 4, 5분은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또 이게 남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서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공포증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남들이 이렇게 당신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아서 해도 도전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당신 인생이 확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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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